근데 선생님이 연주하니까 뭔가 되게 인자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김병호 대감님 댁에서 곶간을 열었대 가서 먹자 되게 뭔가 잘 베푸는 느낌의 그런 개인톤 네 아름다운 기타 그레치입니다 네 그레치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아주 예쁜 컬러가 올라간 그레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레치입니다 그레치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들이고요 일렉트로매틱 프리스틴 LTD 센터블럭 더블컷 위드 빅스비 네 이름이 붙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안 쓸 것 같으면 그렇게 다 쓰란 말이에요 누굴 저격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화이트골드 색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센터블럭이 있는 더블컷 할로우바디 기타에요 네네 할로우바디에 센터블럭이 있구나 그렇죠 피구공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멋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있었던 할로우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센터블럭이 있었던 세미할로우 크리스로차 브로드캐스터 그 모델이 최근에 있었던 모델 중에서는 그래도 좀 비슷한 느낌의 피지컬을 갖고 있는 모델이었고요 그때 크리스로차 모델은 76.67이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였는데 이 아티스트 시리즈에서 가격이 조금 높았어요 이건 200만원대 초반이었고 오늘은 159만원입니다 네 그때 선생님은 CR 크리스로차 CR 클래식 락 이렇게 드렸고요 은총씨는 접근성 좋은 워십 기타 저는 신비로운 사운드 발할라는 로차 기타와 함께 했어요 발로차 발로차 이렇게 한주평 드렸었던 76.67 오늘은 159만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제트로 가요 제트는 많이 했었죠 네 제트로 가면서 싱글 컷어웨이 네 모델까지 이어서 두 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렉트로매틱 프리스틴 159만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7cm 무게는 3.46kg 두께는 43인데 아래 위로 살짝 올라와 있어서 5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비 프레티뜨러는 79mm이고요 아치드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라미네이티드 마호가니의 글로스 피니쉬고요 넥은 마호가니 글로스 신 유쉐임넥입니다 다이키스트 시일드 헤드머신 금장이고요 네트는 그라프텍 누번넛 42.86mm입니다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10 게이지 올라가 있고요 지판은 인디언 로럴 지판 공율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5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전보 프레스에 P90E 싱글 코일 픽업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 2개 마스터 볼륨 따로 있죠 마스터 톤이 있고요 시리웨이 픽업 셀렉터에 어짜스토매틱 빅스비 비스 7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가 풍성하고 보들보들하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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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기타로 마져도 안 아플 것 같아. 이게 세미알로우의 피고공 박혀서 그런 건지. 마샬인데? 그쵸? 아우, 보이더라고요. 귀여운 소리가 나네. 이거 이렇게 닫혀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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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들보들하게 가네요. 날이 안서 있고 사운드가 되게 젠틀하고 엄청 너그럽고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너그럽다는 표현이 좋네요 너그럽네 진짜 아멘 저는 아까 이거 이제 칠 때도 느꼈는데 이 사운드를 표현할 수 있는 뭔가 하나가 떠오르긴 했어요. 한줄평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연주하니까 뭔가 되게 인자한 느낌이 들어요. 개인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김병호 대감님 댁에서 곶간을 열었대. 가서 먹자. 되게 뭔가 잘 베푸는 느낌의 그런 개인톤. 좋습니다. 베푸는 사운드군요. 베푸는 사운드. 베푸는 개인. 은총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뿅! 예를 들면 고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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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